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오면 오는데 저희 나름대로 벚꽃 영상을 담아봅니다. 지금 벚꽃이 한 10% 20% 피었네요. 별 솜씨가 없어서 영상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벚꽃은 어디 가도 많죠?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방콕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잘 못 담더라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짧지만 벚꽃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